4등연 2장 17절 18절입니다 4등연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넓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눈이 열려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은 누가 뭐래도 재앙의 현장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눈이 있다면 이 재앙의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은 더 큰 역사로 복음은 더 큰 역사로 시앙의 역사보다도 더 큰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재앙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죠 재앙을 당했을 때 그때 그때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큰 재앙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나 앞으로 일어날 재앙의 역사들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가히 상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한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게 더 큰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과 함께 24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24절이 아니고 14절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봐서 넘길 부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모든 산업에도 제대로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 보다 보면 문제만 바라보고 재앙의 역사만 바라봐요 그래서 놓치게 되는 것이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더 큰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문제 속에 속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이 사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와 더불어 두 번째 여러분을 아셔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역사는 사실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더 큰 복음의 역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이 안 보여지면 우리의 중심 있는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안 달지라도 이 부분들이 안 나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 담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완전한 복음이 지금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영원까지 간다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눈을 열어줘야 되고요 이것 외에 다른 것 붙잡는 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이걸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다른 걸 여러분 아세아입니다 이 사실 외에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 붙잡는 만큼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자신들이 열려야 될 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문제들이 다르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역사와 함께 더 큰 복음의 역사들이 진행되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완전하다는 것 그 완전한 것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게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혼까지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열어줘야 될 눈이 있다면 이 영혼까지 가는 이 복음의 역사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다른 것 이전에 정말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가진 자를 가지고 남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자는 결국은 남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남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서론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한 마디로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음의 역사들 영혼까지 계속되어지는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들 이것을 가진 자를 가지고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 뭐냐? 이 복음을 해보갈 자입니다 이 복음을 해보갈 자 그래서 사실은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에 대한 메시지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유인물 봐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축복하셨고 결국은 남는 자로 인도받게 되는데 이 남는 자는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남을 자는 결국은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은 문화까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후대를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 회복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아야 되는데 물론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남은 자, 남는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랩런트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랩런트들이라고 하죠 이게 랩런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한 지속의 비밀을 가져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의 충만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이 복음은 결국은 문화까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를 회복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은 자로서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복음 이해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집니다 능력도 다르고요 보는 모든 것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다른 것 위에서 준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설명합니다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순히 하나 복음을 이해하도록 복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그 이름을 힘이어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뭐냐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 그리스도를 말해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단순히 생명을 얻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그냥 아는 것하고 이 복음을 진짜 이해하는 것하고 모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능력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얼마큼 복음을 이해하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들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전도자인 바울은 뭐라 했느냐 콜로스 2장 2절 3절에 보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는 것이구나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감춰두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더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 빌리포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이 복음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의 바울이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올바른 복음의 이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복음의 이해를 속에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기사들은 뭐냐 여러분 지속해야 돼요 학교를 다니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이 있죠 그런데 복음은 졸업이 없어요 복음이 지속되는 만큼 현장의 흐름도 보여지고 전두의 흐름도 보여지고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지속과 함께 그러면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복음에 충만하면 우리가 더 가게 되는데 복음에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마태원 13장 31절 32절입니다 겨젓이 하나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뻗쳐지면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다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얼만큼 내가 복음을 회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남은 자로 축복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실제로 참된 능력은 복음 속에서 나오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누리는 만큼 사실은 이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정도가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어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대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기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세상을 축복하기로 원하시거든요 저와의 오늘 단순히 구원받았다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진짜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도자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들의 문화를 바꾸었잖아요 빌리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다른 말에서 그 지역의 많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면서 문화를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전도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으면 아니냐면 여러분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문화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문화 회복되는 것 실제로 우리 한국도 복음 들어와서 초기에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초기에 성교사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바꾸었잖아요 이게 올바른 복음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끝나느냐에 결국은 그 능력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남길 자 후대를 남기는 겁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여기에 대한 눈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이전에 눈이 제대로 열려야 해요 눈이 열려야 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의 현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수요일 날 우리 정성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나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리고 강조한 부분들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 미래는 물론이고 지금 함께 한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보여지면 모든 것 다 달라집니다 안 믿어요 사실은 제 자신도 보니까 제가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더라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기분 가지고 때에 따라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낙심하고 안 믿어요 사실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랩런트들로서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축복의 행사들을 찾아내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 진짜 회복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사 속에 보시고 지금 역사를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회복된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초기에 제가 다르방 메시지를 접하면서 집회 계속 따라다니면서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요 제가 뭘 느끼냐면 아니 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현장만 돌아다닐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참 언약에 대한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해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내오는 교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기였거든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들을 때는 너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복잡해가지고 그런데 룬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요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쉽게 정리가 쫙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전도만 하고 다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학자들보다 더 언약에 대해서 잘 알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저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는 우리 세대에 우리 세대에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가진 복음이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알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의 역사들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없었어요 역사 속에 없었어요 사실은 모든 언약의 결론은 사동의 1장 1절이고 3절이고 8절이다 은약의 완성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은약의 역사들이 답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예전은 없었다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주어졌고 그 사실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 차원이지 진짜 분명한 복음의 은약이 우리 때에 주어졌어요 왜 그렇게 주셨느냐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적인 부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스미스로 세우실 것이고 기능 스미스로 세울 것이고 문화 스미스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 가지 스미스에 대한 분분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스미스의 거릇과 스미스의 자세와 스미스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거릇과 자세 타임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스미스의 타임을 가지나 따라서 우리의 자세도 나오고 거릇도 나와요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사실은 같이 보면 됩니다 자세가 어떤 자세가 따라서 그게 거릇이에요 사실 그러면 영적 스미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영적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회복하는 것이 영적 스미스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의 흑압 나라 아닙니까 그 흑압 나라의 사단 나라의 사단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 스미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적 스미스는 뭐냐 하나님을 원하시는 정말로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 7대 여정은 고안의 윤문에 나오죠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열 가지 성공의 비밀 어디서도 혼자서도 살아남는 성공의 비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스미스 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여러분을 영적 스미스로 세우셨기 때문에 중량성 우리의 스미스의 자세와 스미스의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스미스로 세우셔서 여러분 통해서 현장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루고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스미스의 길을 갈 수 있는 7대 여정을 의뢰해 주셨고 이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스미스로 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와 그 스미스의 시간들을 가지면 된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기능 스미스입니다 기능 스미스는 뭐냐 핵은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이고 문화 스미스는 뭐냐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앞당겨 보는 겁니다 그게 유명에 나오죠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것이 기능 스미스이고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것이 기능 스미스이고 문화 스미스는 미래를 오늘로 당겨서 누리는 것 그게 문화 스미스인데요 기능 스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게 최적이에요 찾는 게 최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그것을 놓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결국은 최고로 가게 됩니다 이게 기능 스미스의 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게 뭘까라 그걸 찾아내는 게 최적이고요 모든 하루하루의 일 속에 오늘의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놓고 뭐 하느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고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청소 제일 잘하는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기능 스미스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일들 속에서 매일 매일 속에서 여러분 뭐냐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의 목설증하고 잘하도 못하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기능 스미스에요 문화 스미스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로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문화 스미스는 그 안에 유인물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앞으로 영적 질병 시대가 오고 앞으로 많은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옵니다 영적 질병과 함께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실제적인 5차 산업의 가장 주욕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 5차 산업의 가장 주욕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237 치유 스미스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이 사실을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이 속에서 달란트를 찾아내고요 전문성을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현장성을 해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식 전문성을 찾아내는 게 뭡니까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이 성인식이고 전문성을 찾아내는 것이 뭐예요? 사명식 현장성을 찾아내는 게 파송식입니다 파송식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눈들을 열어주는 부분들이죠 달란트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성인이 아니라는 것 성인식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달란트 찾아내는 이제는 사명식 사명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서 현장에 대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식 이 세 가지 서미스의 축복들 이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가운데 부르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사실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마태복음 아니 로마서 11장과 12장 11장까지는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12장의 1절부터 나가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라라고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이 그게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의 축계로부터 말미안고 축계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되어져야 삶이 절대적인 기한 축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어떠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너진다 다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우리 교회에 중요하게 흐르는 흐름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중요하게 흐르는 흐름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 이 사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져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모든 축복이 있어도 이 속에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 절대 계획이 나타나고요 절대 계획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은약을 주시고요 절대 은약 가진 자가 걸어가는 삶이 절대 여정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누려야 될 기중한 축복된 응답인데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해한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축복하시다라는 것 그러면 남은 자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눈입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번 주에 서른 부분에 줄 서른 부분에 드렸던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요 이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한 눈 어느 정도 이 눈이 열려지느냐 이게 모든 겁니다 진정한 응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가거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결단을 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결단하고 세계보호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결단을 내리고 24기도에 도전하면 된다 루 목사님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전문인들이 전문인 될 수 있는 부분들 만시간 속에 들어갈 때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뽑게 된다라는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그 은약 붙잡고 10일 동안에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오신절이 마가다방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 10일 그러면서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매주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그게 20 다 되어지면 25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나타난다 기도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눈이 열려지고 실제적인 현장에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새 기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검찰님들 되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남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은약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완전한 은약의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기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찰님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구역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한 증거의 역사들이 이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들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도 얼마큼 여기에 눈을 가지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년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한 축복된 은약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열려지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우리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선들 위해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